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숙기를 따라서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길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아직도 그 길에 들어가서 어느 쪽이 더 난 건지를 못 찾을 때도 있죠 그런데 처음에 들었던 내용을 한 번 정도만 다시 아니면 그 길에서 우리가 헷갈렸던 그 부분만 다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은 59페이지의 투자론에 관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 보는데 실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투자론을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기출에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 어떤 내용을 활용을 할까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론에 대한 부분은요 페이지는 5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길을 따라가 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시험 목차는 부동산 투자 이론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투자 이론하고 투자 분석 및 기법이 있었을 때 이 투자 이론에서는 주로 뭐를 물어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에 계열하고 거기에 명... 첫 번째가 개념인데 장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 즉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 운영한다는 얘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문제는 이 수익이라는 게 이게 기대의 수익이자 이게 예상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발생하는 것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미래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를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우염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투자 이론 안에서는 우염과 수익의 관계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구성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투자 이론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문제 자체가 부동산 투자에 우염과 수익에 관한 내용을 물어봐요 그러면 우염에 관련된 지문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그렇죠? 또 위험과 수익의 관계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투자의 결정은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문제상에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의 종류가 위험이라는 결국 내가 예상했던 수익하고 실제로 발생한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적인 요소는 어떤 게 있고 그러면 그런 위험을 나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며 그렇죠? 그럼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내가 요구하는 게 수익률인데 그러면 수익률의 크기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며 그러면 두 개의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됐을 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으면 어느 것이 클 때 나는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요즘은 위험에서 물어볼 때 위험관리기법 안에 들어가는 게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대해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도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등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가면 부동산 투자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특성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금융자산에 투자했을 때하고 다른 특성인데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임대 수입이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고요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양도 차익 같은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게 되면 1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예치를 하죠 그럼 1억에 대한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로 뭐가 주어지냐면 이자율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자산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소득 이득 정도만 기대할 수 있고요 1억이라는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 투자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기대할 수 있어도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소득 이득에 관한 수익률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본 이득에 관한 수익률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주택 투자의 기간별 현금 흐름을 기초로 소득 이득률과 자본 이득률을 산정하라고 했을 때 일기를 보시면 일기에 기초의 주택 구입가격이 1억 원이라는 얘기죠 단위가 만 원이니까 그렇죠 만 원 그러면 안 되고 만 원이니까 1억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런데 기초에 1억을 투자했는데요 기말에 순영업소득이 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니까 10분의 1이니까 0.1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0을 하니까 소득 이득률은 우리가 10%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초의 1억이었던 애가 기말에는 우리가 5천만 원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말 평가격이 5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마이너스 50%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기말에 보게 되면 원래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5천이 됐잖아요 부동산 가치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5가 되니까 마이너스 0.5가 되니까 마이너스 50%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기를 기준했었을 때는 소득 이득률은 10%인데 자본 이득률이 마이너스 50%니까 이 전체의 수익률을 기준하게 되면 마이너스 40%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50%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50%니까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40%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일기의 종합수익률은 마이너스 40%가 된다 그러면 이기를 계산할 때도 똑같은 논리겠죠 이기는 기초평가가격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인데 거기 보시면 기말에 순영업소득이 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0.2가 되니까 0.2라는 건 결국 20%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소득 이득률은 20%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기말에 우리가 평가가격이 1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5천만 원에 대한 자본 이득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럼 5분의 5니까 1이 나오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 얘는 10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종합수익률은 소득 이득률과 자본 이득률을 합쳐서 120%가 나오겠죠 그렇죠 20%하고 100% 합하니까 얘는 12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기하고 2기 이렇게 구했을 때요 그런데 만약에 1기와 2기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라고 하면 두 개를 우리가 하게 되면 120%에서 마이너스 40%가 되니까 남는 게 80%죠 그런데 2기를 전체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나누기 2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기에 1기 2기 전체 평균 수익률은 40%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 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소득 이득률과 자본 이득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단에 박스 하단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는 운영에 따른 수익과 매각에 따른 차익을 같이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는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투자한 총투자액이 있을 때 총투자액분에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가지고 산정할 때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구할 때는 소득 이득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본 이득에 대한 것도 반영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뒤에 나오는 지렛대 효과에서 한 번 접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죠 두 번째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적금을 불입한다고 그러면 이건 수익이 나올 수가 없죠 왜? 대출이자하고 적금에 따른 이자를 보게 되면 대출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금융자산에서는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죠 그러면 대출이자보다도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수익이 훨씬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투자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는 이유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인데 그때 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빌린 돈 있죠 차익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세금을 우리가 끼고 들어가는 게 다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지렛대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측정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지렛대 효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느냐 내가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느냐의 여부는 총자본 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의 크기를 갖고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 60페이지에 보시면 지렛대 효과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수익률에 대한 지렛대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부동산의 종합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커야 정의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용어상에서 기억을 해 주실 것은 지렛대 효과라는 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이거를 총자본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저당 수익률 또는 차입 이자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이 이게 종합수익률이라고 해요 이건 차입 이자율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가 얘보다 크면요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것보다 커지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려서 투자하는 게 내 돈만 갖고 투자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큰 수익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또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다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요 출제자가 친절하게 총자본 수익률하고 가로하고 종합수익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서로 다른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총자본이라든가 종합이라는 얘기는 내 돈만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같이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얘기는요 반대의 경우죠 총자본 수익률보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더 크면 그러면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면서 융자를 받고 투자한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중립적 레버레이지 효과는요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던 그냥 내 돈으로 투자를 했던 수익률에는 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라는 것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럴 때는 얘네들이 같을 때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렛대 효과를 측정할 때는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자본 수익률도 저당 수익률보다 큰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론으로 나올 때 하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61페이지에 가면 지렛대 효과의 계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종합수익률 그 다음에 지분수익률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여기 만약에 투자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총 투자액이 만약에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돈을 내 돈으로만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빌려서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면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의 크기는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총 자본 수익률은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이게 총 투자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분이라는 거는 내 돈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이라는 거는 은행으로부터 빌린 융자액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같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수익이면 나중에 발생한 이 수익에서 우리는 내 거하고 은행 거하고 서로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내 돈으로만 투자를 했으면 빌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이나 자기자본 수익률이나 크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은요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요 지분 수익이라는 거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자라는 게 빌린 돈에 대한 대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빼고 남은 게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예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1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10억 그런데 순영업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1년간 순영업소득이 연 3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 이득률 말고 자본 이득률도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연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융자를 받든지 안 받든지 소유권은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했다는 차익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땐 그것도 반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3천에다가 연 2%라고 했을 때 10억에 2%면 2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억 대비 5천이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 5%예요 그런데 이 투자한 돈을 다 내 돈으로만 투자했다고 하면 총 투자액이 지분 투자액하고 같잖아요 빌린 거 빼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도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5%다 그럴 때는 총 자본 수익률도 5% 자기 자본 수익률도 5%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그렇게 기억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냐면 융자를 50%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총 투자액 안에는 내 돈 5억하고 빌린 돈 5억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 5천의 수익을 가지고 이거는 내 지분 투자한 거고 이거는 빌린 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내가 투자한 돈이 5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5천만 원일 때 5천만 원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빼주는 거예요 지렛대효과의 조건은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나가는 조건이 이자만 갚는 조건이에요 만기상환저당으로 5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을 몇 프로로 조달했냐면 연 4%로 조달했대요 그러면 5억의 4%면 2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이자를 빼주고 남는 게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죠 그럼 5천에서 2천 빼면 남는 게 3천이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하실 때는 먼저 계산기에서 3천을 찍으시고 나누기 누르고 이렇게 5억을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0.06이라고 떨어질 거예요 분수를 계산하면 소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6%라는 얘기죠 그래서 융자를 받았을 때는 5%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 5% 그렇죠? 그러면 융자를 받아서 투자 들어간 게 내 지분 수익률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의 지렛대효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억을 투자해서 5천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5%잖아요 그런데 빌린 돈의 이자가 4%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커지죠 그래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렛대효과에 대한 거를 계산적인 사고에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야, 이거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현장에서도 학생분들이 계산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연습은 많이 안 하시고 한 반만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반을 맞기 위해서는 몇 개 자신 있는 거는 정리를 해둬야 되죠 이거는 내가 계산할 수 있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정보가치 정도는 내가 계산할 수 있다 탄력성의 기본적인 수요량의 변화율 정도는 계산할 수 있다 기억하시나요? 탄력성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볼 때는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죠? 분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이나 소득의 변화율 등을 물어볼 때는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또 알려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면요 뒤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위험과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개념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위험이 나오죠 그리고 위험이라는 거는 뭐를 위험이라고 그러느냐 그럼 우리가 아까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들어가잖아요 그 기대 소득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투자할 때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소득을 이걸 기대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실현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건가 이거는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내 예상이죠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작은 수익도 나올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기대 소득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그래서 기대 소득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는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기대한 것과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위험 중에 사업 위험이라고 있어요 사업 위험은 내가 사업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위험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이번에 코로나 이런 사태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이래가지고 갑자기 외국하고의 수입관계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언론에 소개된 게 그거죠 대부분의 대개 같은 경우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전쟁이니까는 물동량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그런 상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상보다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업 위험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업 위험이고요 그다음에 금융 위험이라는 것은 융자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융자를 받지 않으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지만 융자를 받는 이유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돈을 빌려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금융 위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있어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는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소익층 얘기하는데 금매가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급하니까 현금화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이라고 있어요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전보다 물건을 구매할 때 내가 돈을 지불해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만 원 가지고 10개 살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만 원 가지고 8개밖에 못 사는 상황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은행에서는 우리가 대출자라고 얘기를 해요 대출자는 고정이자율보다는 변동이자율로 대출하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출자 있죠 대출자는 금융기관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고정이자율이 있고 변동이자율이 있으면 무슨 이자율로 대출하는 걸 선호하냐면 변동이자율로 이게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유동성 위험도 지문으로 나온 거고요 금융위험은 박스로 이게 무슨 위험이냐라고도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유형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법률적 위험관계도 물론 존재를 해요 자 여기가 앞으로 개발될 소지가 크대요 아 그래? 투자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역지구제의 변경으로 인해서 여기를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죠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이런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이런 위험적인 요소를 감안을 해서 그러면 나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요구를 해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옆에 가시면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번째 이 수익률이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게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률 안에는 기대의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대의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우리가 산정하는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10억을 투자했어요 10억을 투자해서 경비를 제하고 예를 들어서 한 8천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8% 정도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 게 기대의 수익률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하기에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대의 수익률이 여기 이렇게 8% 나왔잖아요 그런데 A라는 투자는 8%가 나왔고요 B라는 투자는 기대의 수익률이 7% C라는 투자는 기대의 수익률이 6% 그러면 3개 투자 중에서 기대의 수익률은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무조건 얘를 선택하진 않아요 반드시 뭐하고 비교하냐면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내가 감수해둘 이런 위험에 대한 대가가 충족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하기에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최소한 요구는 충족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면 2% 이자 준대요 그런데 우리는 2% 이자만 갖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은행에 투자하면 원금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사업 위험 때문에 그러면 그 리스크를 감안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기에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 자체에 대한 부분은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최소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금융 자산 등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요구 수익률에 보면 투자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고요 얘는 그래서 투자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할인율로도 쓰여져요 할인율로도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그래서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자에다가 당의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합한 것을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뒤에서 우리가 정리하지만 요거는 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최소한의 수익률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실현 수익률은 요거는 사후적 수익률이에요 얘네 둘은 사전적 수익률이에요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요거 둘을 비교하는 거고요 얘는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투자를 결정할 때는 결과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때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할 때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과 요거 수익률의 관계라는 거예요 거의 박스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을 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보다 클 때 우리가 투자를 선택을 해요 반대의 경우에는 이 투자를 기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 상태라는 것은 이게 같아지는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는 투자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애를 무조건 선택하지 않고요 내가 투자에서 충족되어야 최소한의 수익률이 있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적은 아닌데요 만약에 여기 10억 투자하면 한 1억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한 10%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5억을 가지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데요 요중에 3억을 투자해 가지고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2억은 은행에다가 예치해 가지고 그래서 역시 또 한 5%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3억에 5%면 1,500이죠 그 다음에 2억에 5%면 1,000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2,500의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5%라고요 5억 투자해서 2,500의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현재 자산을 운영해서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5%인데 누군가가 권유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해 보라고 그럼 10% 나온다고 네가 다른 데서 5억을 더 조달해서 투자해 봐야 5% 이상의 수익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내가 현재 얻을 수 있는 5%의 수익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5%의 수익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투자하려면 5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5억을 내가 돈을 융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이자율이 8%래요 그러면 5억의 8%면 4,000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2,500에다가 4,000을 더하면 10억을 투자하면 최소한 6,500의 수익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수익률을 계산하면 6.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요구하는 수익보다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게 16.5%인데 10%의 수익밖에 기대할 수 없으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대가가가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면 선택이 되고요 반대의 경우는 기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들이 나중에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요 요령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얘보다 크면 선택이 되죠 그렇죠? 그럼 다시 균형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줄어들어서 균형으로 가더라 그런데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얘보다 작죠 그러면 얘가 커지면서 다시 균형 상태로 회개하더라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정도만 그리고 유념하실 거는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하죠 그런데 반대로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을 경우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얘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이 상태잖아요 그렇죠? 출제자가 활용하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만 유념하시면 되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크면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라는 얘기는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하고 보다 크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의 경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을 때 균형 상태에서는 역시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활용은 안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꾸준히 나와요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할 때는 둘을 비교해서 어떨 때 투자하느냐 요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요걸 포인트로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투자자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투자자의 유형이 나와 있을 때요 이 부동산 투자에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위험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위험협형적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위험혐오적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것을 선택을 하죠 근데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나 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사업 위험과 같이 그럼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위험혐오적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출제를 할 때 투자자는 다 위험혐오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구형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은 크지만 높은 수익까지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즉 복권 사는 사람이 있죠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 다음에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오로지 은행 이자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위험혐오적인 투자자다 그래서 그거 정도는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또는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는 태도라고 했을 때 이 투자자들이 위험혐오적인 행동을 하는데 위험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런 행동을 하는 투자자가 위험혐피형적인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합리적인 투자자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뒤에 가시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산정을 하죠 그런데 요구수익률은 무위혐율 플러스 위험할증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무위혐율이라는 것은 국채 이자율 등을 얘기해요 그러면 얘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병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구수익률을 구성하는 가장 최저수익률이 무위혐율이다 내가 만약에 국채에다가 이 돈을 투자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2%의 수익률을 내가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걸 포기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구수익률을 산정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기회병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국채의 무위혐율이 낮아지면 모두 낮아진다 요구수익률도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험할증률에서 이 위험이 뭐냐면 이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야 아까 우리가 사업 위험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요구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이 투자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항상 이 투자는 수익을 할 때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항상 또 염두에 두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성이 무협률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협률이라는 건 정부가 보증하는 실질이자율같이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인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기한 기회병의 성격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무협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킨다고 돼 있죠 그건 기억하셔야겠죠 반대로 무협률이 하락하면 요구수익률도 하락하더라 그러면 위험할증률이라는 것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게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죠 포트폴리에서도 배우시죠 피할 수 없는 위험 우리가 사업 위험을 피하려면 사업 안 하면 되잖아요 사업을 하면 그냥 겪어야 되는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커진다는 거 그런데 요구수익률이나 위험에 대한 대가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틀려요 여기 있는 위험협형적인 투자자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만 위험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떤 위험도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가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험추구형적인 투자자는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험할증률은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틀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수익률이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것을 배웠고 그럼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요구수익률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위험 중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위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가급적이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옆에 보면 위험관리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관리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안전한 곳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투자자 행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위험이라는 게 항상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위험은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보수적 예측이라고 그래요 보수적 예측에 따라서 기대의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대의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배웠죠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최소가 있으면 수익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얻는 수익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할 때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것이 이게 결국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당연히 높여서 대처해야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포트폴리오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우리가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위험 통제라고 해서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걸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무진장이 많죠 그래서 임대료도 있고 경비도 있고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변수들이 변하면 투자 수익에 크게 영향을 주겠죠 어느 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인데 얘도 용어상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개발론 쪽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편적인 방법이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에 용어상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게 민감도 분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 관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내가 굳이 위험 감수할 필요 뭐 있어 난 무조건 은행에만 집어넣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부동산 한번 임대사업 한번 해봐 근데 은행에 비해서 수익률은 큰데 위험이 좀 크잖아 그리고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수익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익은 좀 작더라도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나는 분산 투자한다 이런 얘기죠 임대사업만 다 올인하지 않고 일부는 은행에다가 일부는 주식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면 어느 쪽이 좀 안 되더라도 나머지에서 수익 나오면 또 그래도 살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불안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을 해놓든가 그래서 이게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용어들을 쭉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지문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를 우리가 확인을 해드리는 경우 여기는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길을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는데 얘는 매년 시험상에서 어떤 형태를 빌리든지 간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먼저 평균문산결정법이라고 있어요 평균문산결정법의 한계를 보완해 준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러면 평균문산결정법의 사고는요 수익이 같은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애를 위험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수익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을 평균문산결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평균문산결정법 또는 평균문산지배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죠 이건 우리 교재상에 보시면 박스로도 명시가 되어 있죠 66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 보시면 투자안이 A, B, C, D 이렇게 4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요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가 위험의 크기를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A하고 B를 보면 수익률이 8%로 같아요 그런데 편차가 틀리죠 얘는 2% 얘는 4%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C하고 D를 비교했더니 편차가 7%로 동일해요 그런데 얘는 12%고 얘가 14%예요 그러면 위험이 같잖아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평균문산 지배원리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A하고 D같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투자 선택이 곤란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라고 돼 있죠 기대치도 크고 표준편차도 큰 경우에는 평균문산법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변이 개수 또는 변동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하냐면요 우리가 구성했을 때 거기에 보시면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이라는 게 분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편차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이 클수록 변이 개수가 커지겠죠 그러면 얘는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를 비교하시게 되면 A는 수익률이 8% 편차가 2%죠 그렇죠? 여기 D를 보게 되면 얘는 수익률이 14%고 편차가 7%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8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얘는 0.2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1%의 수익이 추가될 때마다 0.25%만큼에 대한 위험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1%의 수익이 추가될 때마다 14분의 7이니까 0.5가 나오겠죠 0.5%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위험에 내가 수익을 더 크게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위험이 더 큰 투자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B, A, D 중에서는 A가 더 나은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분산결정법으로 선택이 곤란한 애를 여기 있는 변이 개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 계산에 대한 것까지는 언급이 안 되는데요 문제를 예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뭐를 우리가 대체하는 거냐면 첫 번째가 거기 여러분들이 67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고 돼 있죠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확실하게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 위험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얘를 제거하기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얘는 제거가 안 되는 이유가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변동이나 인플레라든가 경기 변동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줘서 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얘도 제거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쓰는 거예요 대신에 비체계적 위험은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약이 되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얘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얘는 피할 수 없고 얘는 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죠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있어요 그죠 자 투자자들이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기대 수익은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투자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얘기를 해요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뭐를 쓸 수 있냐면 상간 개수라는 것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상간 개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수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투자 대안 A와 B에 예를 들어서 상간 개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는데요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요 A, B 두 개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이 여기 있는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이라는 것은요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죠 여름하고 겨울이 있을 때 A가 가령에서 소주 B가 맥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할 때 보면요 얘네들은 결합을 해도 돼요 소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좀 떨어지는데 겨울에는 매출이 좀 커지고요 맥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커지는데 겨울에는 매출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성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끼리 조합을 해서 투자하면 위험을 줄여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물건의 자산의 특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만약에 C라는 게 있어서 얘가 청량 음료예요 이 청량 음료는 수익성의 움직임이 맥주하고 같이 가거든요 이렇게 여름에는 잘 팔리고 겨울에는 좀 줄어들고 그러면 얘네끼리 조합을 하면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게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애끼리 조합을 했을 때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했을 때는 상간 개수가 마이너스 쪽에 가까울수록 음의 값을 가질수록 포트폴리오가 커져요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가 작아지는데 1만 아니면 효과가 있어요 1일 때는 100% 같은 방향이니까 효과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단 0.1%라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간 개수의 의미를 알아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체계적 위험은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자산의 분산 투자하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자산의 영향을 다 줘요 분산 투자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상간 개수의 의미 이거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하나 정리를 하시고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들이 67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나 염두에 두시면 되냐면 확률값이에요 우리가 67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물어봤죠 그런데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A부동산 50% B부동산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발생할 확률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보시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요 그렇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개별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이거를 한 번 더 곱해서 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니까 개별 자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발생하는 확률이 있죠 수익률에다가 확률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68페이지에 A부동산 있죠 거기 보면 수익률이 20%래요 그렇죠? 그런데 2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40%래요 그러면 둘 다 백분율이면 하나를 소수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2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40%니까 이게 8% 나오겠죠 그다음에 불황일 때는 70%라는 얘기죠 호황일 때는 호황일 때 70%인데 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60%라는 얘기죠 그러면 67에 42니까 42% 그러면 A라는 자산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50%인데 얘의 투자한 비중이 50%라고 했죠 50대 50, 7페이지 맨 하단에 있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0.5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50의 절반이니까 A라는 자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25% 그다음에 우리가 B부동산을 보게 되면 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불황일 때 1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40%죠 그럼 얘가 4% 그다음에 호황일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이 30%죠 그러면 얘가 60%의 확률이니까 그럼 18%가 나오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2%가 나오는데 얘의 비중도 50%니까 남는 게 11%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게 두 개의 자산의 평균적인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두 개 합하면 36%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36%가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우리 교제상에서는 A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값만 들어가 있는데 B 자산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인 수익률은 36%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A는 이렇게 구하는 요령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장 쉬운 건 뭐냐면요 여기 확률을 50대 50으로 주면 우리 산술 평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된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정도 이런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으시면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있는데 정이 내가 힘들다 그러면 이 이론에 대한 것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있어요 이 최적 포트폴리오는요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 있죠 이거를 또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래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여기서 예정도를 알아두시면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분산 지배울리 있죠 평균분산 지배울리 이거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일 때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우상향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만약에 자산이 B하고 C가 있어요 그럴 때 B하고 C의 표준 편차가 2%로 동일해요 그런데 수익률을 보게 되면 B가 C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우염이 같으면 수익이 크네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만약에 D가 있고 E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D하고 E 중에 D를 선택하겠죠 우염이 같으면 뭐가 크네? 수익이 크네 그러면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이런 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점에서는 이상의 수익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투자자가 더 큰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는 거죠 주어진 위험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기 효율적 전선에 지문 2번에 나와 있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든지 주어진 위험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을 때의 자산군선 상태를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이 제목에 대해서 답으로 한 두 번 유도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접점이에요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할 때는 교차점 이름은 틀려요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효율적 전선하고요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의 이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진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게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뭐를 제거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절대 제거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는데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수록 두 개의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니까 포트폴리오가 커진다는 거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1만 아니면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거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부동산 투자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와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대한 내용의 그쪽도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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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